더불어민주당 우리가 고발장 초안 잡아 보내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. 김웅 17분 통화하며 코치한 사주의 설계자 윤석열. 3번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마크의 실체. 고발 사주의 진실 윤석열 소환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테스크포스. 우리가 고발장 초안 잡아 보내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. 김웅 조성은 통화 중 김웅 의원 발언 발췌. 김웅 17분 통화하며 코치한 사주의 설계자 윤석열. 3번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마크의 실체. 고발 사주의 진실 윤석열 소환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소환으로 고발 사주의 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.